핵창이 달리 이거 기둥을 안찍네 어 뭐야 아이템 됐어 아 이런 종교 속도 느려졌어 소리 없어 소리 없어 오 잠깐만 잠깐잠깐잠깐 뿅 뿅 기적의 판단 아이오 아우 저 판단 아이오 하하하하하하 아이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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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Q를 안쓰네 미네네 와 미드잡으면 큰데? 못 잡은 것이다 와 씨 큰일 날 뻔 누가 전장에 지배해 뭐야 아 또 일걸 그랬냐? 팩창이 달리 뭐야 어디갔어 내 발견 이씨 와장창 와 이걸 피했어? 아 100원 뭐야 이거 뭐야 못 잡았어? 아 저 폭한 놈 뭔가 잘못됐어 아 왜 난데 아 상어는 살려줘 그러면 날 잡은 대신에 상어는 살려줘라 어 꼴매기 싫어 아 내 덫 덫 먹어 버렸네 너도 주냐? 아 다 보고 있는건 아니겠지? 다 보고 있는건 아니겠지? 아이고 창 밑위가? 근데 원래 롤은 이런 재미로 하는겁니다 너무 싫어 아 뭐야 이기두운 아 뭐야 이기두운 창? 실패 꼬매나 어? 아 이창이 실패하네 친구들한테 워컨 나올거 같은데 이거 근데 스틸이 두렵지 않은가 저팀 음? 아 QE 했으면 더블킬인데 아 진짜 너무하네 근데 이거 다 잡은거 같애 내가 볼 때 아 보수술 걸렸네 뭐야 저 뭐야 저 대본짜리 차! 거두차기 차! 어디가니 어디가니 아 노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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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타워치면 끝납니다 내 상황 아 저녁에 다시 오겠습니다 바이밍 요거 나 chang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